일반외과 이지수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특별한 특정 곡을 좋아하진 않고요 저는 클래식 쪽을 좋아해서 주로 그런 쪽을 좀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본인 만족이죠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는지 자기의 하는 일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가족들이나 휴식 같은 걸 잘 취하고 있는지 가장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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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